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랜스쿨 오프라인 스튜디오 오프라인 머스킹 두번째 오늘은 기센여자들의 댄스배틀 특집입니다 기센여자들의 댄스배틀 특집입니다 자 우선 첫번째로 우리 아우 다 이쁜데 어떡하지 이쁘네 옆에 이쁘네 옆에 이쁘네 자 우리 에일린 먼저 일어나가세요 자 인사 빠르게 인사 자리에 계셔도 됐는데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일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앉아서 해주셔도 돼요 자 빠르게 소개 먼저 해야 되니까 소개는 하고 진행해야죠 그쵸? 아 그냥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그 자리에서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포엑스포 댄스 크루 오프라인 두번째 머스킹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좌측과 우측을 보시면은 틱톡 아아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브이앱까지 여러분들 모든 플랫폼에서 포엑스포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댄스 크루들의 많은 영상과 뮤직비디오 출신 뮤직비디오 감독님 출신 챕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상 퀄리티를 제작을 하고 계세요 뭐 MSG 조금 쳐서는 마마급이에요 마마급 정말 거짓말 안치고 마마급이에요 여러분 검색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까지 존댓꽃 맞나요 이거? 다음주 그거 네 잘 부탁드리구요 자 첫번째 스테이지는요 프린스백 에일린 레가우 에일린의 마마모의 힙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J 다큐 드롭 더 비트 다음 다같이 맘선 힙 헤이 헤이 됐어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희흥 희흥 희 너 잠이 보고 다시 뼈의 신한 속이 저의 숨이 Don't forget me, click me, click me 자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Close up, close up 이 노래 제목은 뭐라고? D1 머리, 어깨, 무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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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머리, 어깨, 무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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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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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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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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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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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해 아, 혼내지만 아, 처음에 반사 안녕하세요 강단해 여러분 같이, 여러분 박수, 박수, 비트 맞춰서 박수 여러분 같이 빛빛빛 보다시지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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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자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Close up, close up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D1 머리, 어깨, 무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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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머리, 어깨, 무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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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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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여러분의 박수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불안스럽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박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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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여러분 내가 이 호 아예 알 메배라 너마 큫이 자 시간이 늦었으니깐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방금 공연을 보여드린 팀의 이름이 뭐라구요? 에일린! 뭐라구요? 에일린! 퀄크스포 스튜디오 소속 에일린 댄스팀이었습니다. 박수! 저번에 이어서 게스트 2파티팀의 이노바라 디설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하나 둘 셋 여러분 박수 소리가 너무 작대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즐겨주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치카치카여요 손을 외로워 타타타 꽃이 앞둑만 잡힌다 마음대로 쉐킹 랄랄라 지켜버려 지켜버려 이 밤을 밤짝이는 불풋보단 나 아 몰라 난 똑똑히 즐거워 오 왓지니 푸균이 웡한 지켜버려 이 밤을 순간 마음을 따로만 돼 내 몸을 흔들어 내 몸을 흔들어 고고고고고고 넌 심해지고 떠나오지 한, 둘, 셋, 셋 터져대 달래 심한 소리 내 몸을 흔들어 내 몸을 흔들어 안녕하세요 세희라고 해요 세희라고 뭐라고요? 헤이 터져보 헤이 터져보 헤이 터져보 헤이 헤이 터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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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지금 내놓고. . 바로. 자 들어가. 가. 자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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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이러빠 여러분 캐스파이 파티팀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기가 너무 센 건지는 모르겠는데 관객분들이 많이 얼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댄서분들이랑 같이 간업하다가 눈을 마주쳤는데 다들 이러고 계시거든요 지금 자 여러분 저희가 다가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저희가 다가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저희가 다가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다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쁘네 옆에 바로 이쁘네 옆에 또 이쁘네 옆에 이쁘네 우리 포엑스포 스튜디오 포텔의 블랙핑크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던노아트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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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너무 가시는 분들은 같이 보라고요 자 2초 쉬었다가 아이고 예쁘다 어머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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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Don't know what to do 자 여러분 강박파이 자 박수 잠깐 쉬었다가 강박파이 어우 그렇네 그렇네 아 예 우린 아니었던 거지만 자 갑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켄이에요 만나서 왔습니다 아 예 아 예 타이밍 아 예 아 예 아 예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자 한 번 더 쉬었다가 Don't know wha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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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리를 들렸어요 Yeah Oh yeah I don't think I'll say you're not bad Hey I only hear them blue 너무 예뻐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푸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재밌으신 거 맞죠? 네 그쵸? 재밌으신 거 맞죠? 네 너무 표정들이 안 좋으시길래 뭐 저희가 또 이번에 재롱 한번 풀어도 괜찮으실까요? 네 자 여러분 그전에 유튜브 검색창 아 유튜브 틱톡 브이 앱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푸엣스포 스튜디오 검색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팔로우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저희 개인플레이 하니까 알아서 트세요 언니 그 음원이 있어요 아 예예 그걸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어 뭐 엔딩 많이 뜯어가지고 빨리 안 뜯어가지고 아무나 멘트 정도는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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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아름다운 맘을 감가붙다 마서 진심을 잃을 거야 넌 항상 끝이 될 때 I told me 내 말이 들린다면 더 크게 맺혀줘 조용히 시원하게 벗검한 눈을 벗겨 깜짝깜한 눈을 끌어줘 저녁에 널 듣기 전에 풍경 한 번만 따라 우리 이야기 꿈을 끌어줘 널 지우지 못해 두 눈을 감고 느껴봐 승리는 슈킥 같고 널 듣기 전에 서로 우린 어디서 내 손을 안아 발사에서 우린 무심서 너와 나아가 맙소가 영원한 피아노아 저녁에 널 듣기 전에 내 말과 하노라 한 번만 solche 그 때 없이 두근대 결혼한 피아노아 내 맘 of the 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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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바로 rub 고맙습니다. In the starlight 다시 한 번 지나가는 그때도 내 풍경 못 봐 우리 이어도 널 할까 싶어 멈추지 않게 이 눈을 갖고 느껴봐 이 순간 You take a panorama Hey! 내 눈 속에 눈을 감사라 우린 어디서든 손을 알아볼 수 있어 I'm just just fine 나와를 든 맘속에 영원히 피어내 오바나 You take a panorama You take a panorama 바라보 줘 man 잘 못 봐도 우리 처음으로 가슴 괜찮아요 가슴이 드는 날 우린 끝없이 이가 결별이면 돼 이제 같이 날아가 춤을 누워서 이 나중에서 이 나중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어 난 내 몸속에 영원히 피어나 처음에 난 난 내 꿈 너로는 너로는 우리 시절에 이 목소리 보지게 나중인 순간 널 울려 나의 눈빛을 꺼여 경험이 기억해 예전 너의 피다운다운다운 박수 자 바로 이어서 저희 다음 금세가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 잠깐만 숨 좀 쉬어도 될까요? 마스크가 여기 진짜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또 강렬한 그녀들이 왔습니다 우리 에일린의 레드라이트 여러분들 마음속을 아주 그냥 삐용삐용 이머젠시를 만들어줄 우리 이쁜이들의 에펙스 레드라이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아 예 에펙스 레드라이트 에펙스 레드라이트 에펙스 레드라이트 헤어 에펙스 레드라이트 we walk in love to hear the makeup and sound And a then the movie is your cat the red lights Awesome 이제 아침에 달에 날 저루에게 찾아 빛으로 잔뜩 깜빈 비상중 새생각해 봐봐 무엇이 우리의 꿈 주게 했던 정지 Red light 랩이 너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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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데려오 소중한 걸 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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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둘, 셋, 셋, 너로 눈을 들게 할 거야 눈을 찢어 달려 주님을 멈춰라 변화의 목적을 당겨 미뤄가 된다 달건 난 그 앞에 모두 스무라이 예 전주소 Red light 성명한 Red light 스스로 찾아 한 번 더 야, 야, 쏘 Red light 정명한 red light 그리기지 못 One, two, three 이 때 왜 안 돼? 이 때 왜 안 돼? 이 지성이 오는 날 아하 오는 날 너를 돌려 아 예수 예수 아 예 1 2 D 래 고 이 날 안 걸 우릴 기다려 왕해 따로 갑니다 박수 아리아 아리아 안녕하세요 예비라고 해요 에이 아 저는 수빈이고요 소니의 영 레드 라인 레드 라인 다 다 레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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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t shortest like zoom Ռ チャンネル ектор 회 narc 더 나와서 아멘 I don't like it, I didn't like it anymore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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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 anymore 도격Jeongel치 사 녹ias du no plan 벌써 와가 난 망정 질 So it's a party and I'll tell you 모두 속상까지 보이던 것네 Let loose on the move 난 또 슈퍼패스 맞아 네모델이 나 예약 마찬가지 너는 아는 것 같아 불법 ples 아 이거 감상하느라 제가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 점 좋아.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 우리 댄스팀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탈리아트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우리 댄스팀의 이름은 뭐라고요? 네 Vx4 스튜디오 버스킹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틱톡, 인스타, V에 검색창에 Vx4 스튜디오 검색해 주시고 좆.9r8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금 공연을 보여드렸던 댄스팀의 이름은 퀴파티이고요. 저희는 레드크루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바른이 왔어요. 아 저 이거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우리 에일린 맥둥 맥둥스 서원 서원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이오아이 하면은 전소미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전소미 하면은 저는 김소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이오아이 institut Lions 전소미의 덤덤 리믹스버전으로 스페셜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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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앞에서 또 연습해 두 눈을 뜨겠다 네 이런 표정을 난 좋아해요 어떤 표정을 좋아해요 여러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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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론나 같이 음을 맞춰주셔야 돼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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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2 3 4 5 5 5 5 아예 춤춰요 점검 아예 비양 뭐야 점점 점검 아예 Let's play 점점 점검 Let's go 소리 질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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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어머어머 어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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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역시 저는 이래가지고 쿵쿵쿵가 좋아요 내가 뭘 이렇게 그냥 아재 개그를 쳐도 두살 받아주고 돼 알죠 알죠 여러분 알죠 아우 좋아요 자 버리여가지고 아 저희대요 아 아 은비 은비 타임 아우 또 저희 팀에서 또 일명 파워와 귀여움을 맡고 있는 네 우리 은비의 It's like 썬미스 날라리 예예 그 저희 멤버가 좀 많이 양아치 같고 날라리 같아 보여도 굉장히 엄청 순한 양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게 뭐 이렇게 이쁜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사납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도 이렇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저희 굉장히 지금 기분 좋은 거예요 자 이어서 은비의 썬미 날라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AMAZING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사람 같이 박수 박수 아시는 부분에 다같이 불러주세요 great 기 aerial 선생님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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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랄라리 아무즈 자, 은비! 자, 이분의 제목이 뭐라고요? 랄라리 랄라리 파티! 랄라리 현남 씨, 안녕하세요 랄라리 박수, 박수, 박수 랄라리 아무즈 랄라리 후랭을 울림 우렁 랄라리 왕님 나 잘생겼지 가방 포도하니 아무즈 진짜 아닌데 어떨까 음이 한 번 더 올렸다가 다시 돌려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시선생님 안녕하세요 하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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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밥 소리가 다 갈려 다 같이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게스트 힙파티 무대에 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실까요? 근데 이거 노래 곡명이 뭐뭐 있나요? 대략? 아, 너무 많아요? 오우! 워너비! 잔소리 스탑빙 이거 있잖아요? 이거랑 하얄라이크 댄 등등등 여러분 여러분, K-POP 메들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유튜브에 F.S.4 스튜디오 조때꽈 8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요. 레고 여유! 지문이잖아. 힙파티! 여러분 정장 안무에요 정장 안무 애매! 애매 Ai 멈추네 애매, 애매ツater 잘하네 활라 할라 아 어디 달 되겠어요 주보라고 해요 할라 할라 배럴만이 숨겨둔 유연하게 흔들며 더 에스 유 트랙 에이 에이 에스 마 아 아 아아 에스 마이 아 아 아 에스 마이 와 여러분 지금 오늘 청강한거에요 전부 다 아, 예! 후우! 이런거지? 그대 발음, 예, 예, 예 아, 예! 아, 예! 후우! 아, 예! gom 여러분 전부 다 이 친구들이 잔거에요 직접! 박수 한번 보여요 왔습니다 으으윽 어이 유장 여utet 뭐 decide fuss! 안녕히원들이 착한 接下來 여러분 이렇게 Okay, hear me go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멈출 수 마전 하나 이밤을 너와 함께해 나도 저거 배우고 싶다니까 난 이거 못하겠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안 돼요 진짜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아 뭐야 이제 솔로 배틀이에요? 아 벌써 자 여러분 1차 경연 어 뭐야 너무 귀엽다 저쪽에다가 그거 한 번 빌려주세요 저는 솔로 배틀 때 제로 붙이기 자 거기 가서 솔로 배틀 그 첫 번째 약자 배틀의 지목자는요 저는 댄스팀 포턴의 지윤 지목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윤이 형이 준비한 누구는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